이어서 문제 보죠. 24번 개발부담금제, 개발리익환수제죠.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맞죠? 이때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고 정상을 초과하는 집가상승분이라 그랬죠.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지역지구제는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법적수단이다. 맞는 얘기고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제한되는 규제지역이나 보전지역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지역이죠.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맞죠? 그러나 미실시제도이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공시의무자는 누구예요? 개별이니까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 나와야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갑자기 제 정책에서 이렇게 공시제도가 나왔네요. 한번 확인해 볼 거고.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이니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죠. 이때 정부는 LH를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한번 보죠. 우리 이제 배웠던 건데 한번 정리해 보면 부동산가격을 나라에서 알려주는 제도예요. 공시제도를 보면 토지에 대한 가격도 알려주고 주택에 대한 가격도 알려주죠. 토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택을 봤을 때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어요. 단독은 역시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표준 주택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은 중요한 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얘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지 표준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공동과 표준 개별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개별이 들어간 거 개별이 들어간 거 개별이 들어가면 무조건 공시의무자는 누구냐면 시군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 공시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기관도 어디냐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개별이 들어가면 시군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의무자고 심의하는 기관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다. 그래서 개별이 들어간 건 무조건 시군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별이 들어가지 않는 거 표준도 있고 표준도 있고 공동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들어간 개별이 들어가지 않고 표준이나 공동은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의무자고 심의기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군구는 무조건 시군구가 작져져 있어야 돼요. 개별이 들어갈 때만 시군구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공시의무자는 무조건 개별이 들어간 건 시군구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30일 이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개별의 이의가 있으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표준이나 공동의 이의가 있으면 국장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시군구나 국장을 연결시키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표준을 바탕으로 개별을 만들어요. 표준을 바탕으로 개별을 만드는데 표준을 통해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비준표를. 이걸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국장이 시군구에게 줘요. 그럼 시군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개별 나머지 토지나 나머지 주택가격을 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역적 요인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지역적 요인이 비슷할 때 여기 있는 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해보죠. 나눠져 있을 때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 하나를 선정해요. 이 토지를 국장이 표준지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2인 이상의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고용해서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정해요. 이걸 정한 다음에 그럼 이건 이 지역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이다 또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가격을 비교 기준 잡을 수 있는 비교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표를 만들어요. 이 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 시군구에게 줘요. 그럼 시군구는 앉아서 이제 이 가격 비준표를 보고 얘보다 좀 우세하네 열세하네 우세하네 해가지고 나머지 가격을 다 사무실에 앉아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를 다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시군구가 사무실에 앉아서 가격 비준표를 바탕으로 개별을 산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나라가 돈 받으려고 모든 땅에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돈 받는 게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이나 부담금을 정해야 돼요. 토지 가격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져요. 또는 나라 땅을 사용하고 있을 때 사용료를 걷어들일 때 가격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돈 받으려고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이걸 정하기 위해서 주택가격이나 개별가격이 필요하다. 물론 공동은 표준과 개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도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정하는 건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건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토지를 개별을 산정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해요.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졌어요. 그럼 얘는 이미 가격이 정해졌으니까 개별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표준으로 정해진 경우는 토지나 주택이 표준으로 정해지면 이미 표준 가격이 있어요. 그럼 개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요. 두 번째, 주택이나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중에 세금이나 부담금의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나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닌 경우는 별도로 개별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놔야죠. 모든 토지에 이렇게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긴 하는 건데 이걸 개별을 정할 건데 개별을 정하는 이유는 정부가 돈 받으려고 세금, 부담금을 받으려고 정하는데 모든 토지를 개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공시하지 않아도 될 토지가 표준으로 선정되거나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별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70% 내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찾아내서 틀렸던 걸 정해낸 거죠. 이때 표준지 공시가의 활용을 한번 보죠. 그러면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는 세금, 부담금 사용률을 산정하는 거고 그러면 표준을 산정하는 이유가 뭐냐? 기준이나 지표를 잡기 위해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얘예요. 얘를 바탕으로 얘를 만들었으니까 가격 비준표를 만드는데 지표 기준된 것이 표준지죠.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이 토지의 개별 공시가를 정했지만 내가 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담보 가치를 평가하려고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감정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규칙의 원칙은 무슨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해서 내가 별두로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정하는 방법인데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이 나머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거나 개별을 정하거나 이 토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그다음에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 수도 있죠. 사거나 팔 때 기준 가격이 필요해요. 이때 기준 가격도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정부가 땅을 사거나 매수하거나 매각할 때 이때 수용을 하거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 기준 가격은 표준이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개별이 잡아주는 건 모두 다 세금, 부담금, 사용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정해놓고 이 내용을 정해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렸던 거, 연결이 안 됐던 거 이런 걸 골라내는 거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 돼요. 개별이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시군구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오려면 개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표준이나 공동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보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와 관련지어서 표준 주택 가격도 국장해야죠. 공동 주택 가격도 국장해야죠. 그럼 국장이 다 돌아다니면서 가격 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주택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은 표준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국장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의뢰해요. 거기가 어디다? 한국? 어디? 원래는 감정평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원이라고 해요. 한국 부동산원에 조사평가를 의뢰해서 표준이나 공동 가격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어찌 되거나 4번은 개별 나오면 시군구 나와야 된다.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25번 보죠. 지역주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부의 예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지역주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계법이라 그래요. 국계법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공법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1차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설명하는 건 1 나오면 여기에 편리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틀린 거예요. 주거지역을 얘기할 때는 1편단심 전양이라고 나와야 돼요. 주거지역을 정할 때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지역을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일반 나왔으니까 주거지역에 일반 나오면 여기에 편리한 여기에 전용이 나와야 양호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단독과 공동 나오는 건 전용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종 전용주역은 단독, 2종 전용주역은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놔야죠. 우리는 이제 1차만 하시는 분들 1편단심 전양 주거지역을 얘기할 때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1편전양, 1편단심 전양 이렇게 기억해놓고 2번이 틀린 거고 이런 걸 알려고 우리 학기론에서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가끔 등장해요. 그렇다고 공법지역을 펼칠 건 아니에요. 나왔던 것만 다시 우리가 주의해서 다음에 똑같이 나오면 그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 이게 뭐예요? 개인 시장에서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거다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거다 코주죠. 코주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주의 정리 코주가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지역지구제로 부회의 국가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구 나왔으니까 중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지역만, 용도 지역만 중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1차 말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는 기억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토를 국계법에서 4개로 구분해요 도, 관, 농, 자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4개로 구분하고 얘도 기억해놔야 돼요 도시지역을 다시 4개로 구분하면 주, 상, 공, 녹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작년에 나왔던 거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용도지역지구조에서 준주거지역 있어요? 네 준상업지역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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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준공업지역 있어요? 네 준 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준자 들어간 건 준공주만 가능해요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가능하다 준자가 들어가는 건 준공주 이렇게 기억해놔서 문제 빨리 풀 수 있게 좀 암기해놓고 그래서 1차 말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주거지역을 기준 잡을 때 일편전량 국토를 4개로 구분할 때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노 이때 준자가 들어간 건 준공주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해놓으면 되고 26번 보죠 지역지구제는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맞고 토지용규제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규제가 지역지구제죠 부의 외부가를 제거할 수 있다 맞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거 나오면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할 수 있다 좋은 얘기예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상승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개발할 수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개발 못하게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5번이 좀 나왔는데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지역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상, 공, 노, 기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옳은 얘기고 27번 보죠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가를 제거한다 계속 나오는 얘기고 지역과 지구별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맞죠?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어떤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용도가 뭐는 된다 안 된다 용적률 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정해놓은 거죠 지구단위계획 나오면 대상지역의 뭐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잘하고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리계획에 속해야 돼요 맞는 얘기고 국토법에 대해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뭐가 있다? 주상공록이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국회법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없는 건 딱 하나죠 용도지역만 중첩이 안 되지 용도지구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용도지역만 중첩이 안 된다 오늘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갔을까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나?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진도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참고하셔서 세상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발전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의미가 있고 고민해서 한 얘기라면 나도 해볼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로 발전하는 사람은 해볼까라고 받아들이고 시도했던 사람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뭐 이건 다음에 하죠 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다음에 하는데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려고 했었어요 아니 근데 잠깐 광고 좀 할게요 광고 핵심 키워드 특강이 좀 조만간에 있죠 궁금해할 사람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하자면 키워드 특강은 이제 총정리하는 거죠 이론 체계를 총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우리 특강이란 건 사실 안 배웠던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배웠던 걸 다시 총정리하는 거고 제 시간과 노력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면서 시간에 대한 투자제에 안 배웠던 지식을 새롭게 알려고 하는 특강은 아니에요 그런 특강은 없을 거고 처음부터까지 쭉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전체를 쭉 정리하는 게 특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체계화 정리할 거고 암기코드 배웠던 걸 쭉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쭉 어디에서 어떤 지문에서 활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이걸 최신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접근되었는지 기출문제까지 풀어지게 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보면 음 여기는 이제 구멍을 뚫어놔서 구멍을 채우는 연습을 할 거고 이 구멍이 키워드인 거예요 이 키워드를 생각해낼 건데 처음에는 막상 제대로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뭐가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문을 읽는 것이 어렵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놓치고서 지문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해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거고 시험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지문에 연관지어서 풀어볼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4번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티넷 나오면 무슨 지대 나와야 돼요? 위치지대 나와야죠 우리가 암기했던 거 위치, 튀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위치지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문장에 좀 압축시켜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증가하여? 라고 나왔는데 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에 따라서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뭐가? 수송비죠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그다음에 지대가 어때서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수송비와 지대가 반비례고 또 티넷의 고립국이론 논문에서 중요했던 건 농업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무슨 토지 이용? 집약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외곽으로 멀어지면 조방적 이렇게 문장 하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담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합격하는 데 60점을 맞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제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교제니까 공부할 때 키워드를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들어갈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무조건 답보고 써놓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적어도 10초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이 지문을 봤을 때 그 단어가 떠올릴 수 있으니까 고민해서 키워드를 채워 놓고 그래서 키워드와 연결된 그 연결된 앞뒤의 개념을 파악해서 그 원리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키워드를 찾을 때 그냥 무조건 이거다가 아니라 앞뒤에 있는 단서와 연관지어서 크냐 작냐 뭐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게 제가 문제를 구성했고 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빠르게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에요 만약에 특강을 같이 참여해서 들으면 좋죠 뭐 좋을 거고 그냥 와서 뭐 헛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특강을 못 듣게 됐다면 적어도 교재만은 사서 스스로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한 권 사지 말고 두 권이든 세 권이든 사가지고 단거나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마무리 정리하는데 이론 정리할 때 가장 압축된 교재가 스마트 학교론이었어요 이 교재하고 이걸 이제 지문을 활용해서 연습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에요 이 두 개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론을 연습하면 이론 60점 맞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60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계산문제 4문제 10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연습 꾸준히 할 거고 나중에 이제 계산문제 출간할 거고 이거 나오면 이걸로 연습하셔도 되고 내가 나머지 계산문제를 다 못하겠다 하더라면 기초계산문제 수험했었어요 우리가 11월달 마지막에 그 자료를 연습을 계속하셔도 충분할 거니까 암기코드 활용할 건데 혹시나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혹시 안 들었던 사람은 유튜브에서 듣고 댓글을 남겨요 잘 들었다고 고생하셨고 나머지 수업은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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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